행동하는 프로라이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연합 기자회견을 열고 낙퇴죄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낙퇴죄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세월호 사건과 정인이 사건에는 그토록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무죄하고 순결한 생명들에 대한 학대나 살인에 관대한 것은 모순이라며 국회가 생명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낙퇴죄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등에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조 의원과 서 의원은 여성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